자 일단은 강화해야겠죠 먼저 이거 삼삼삼 만들어야되요 퀵이 됐고 퀵퀵브야 오늘 너도 바타시키지 우리 방에는 다 초대 형님들이라서 두 사람을 올릴 사람들이 없단다 자 삼삼삼 만들어볼게 차 얼마나 부과하지? 15만원만 부과했어 형들 우리 팀 멤버 SBS는 30만원에 뽑았는데 나는 15만원에 뽑음 개이득 SBS는 30만원만에 뽑았거든요 저는 15만원만에 뽑았습니다 퀵퀵은 내지 올라오고 성격도 안되나? 흠 여기 미십개стро 형은 이렇게 해야되요 뭐 상... 지금 누가 삼삼삼삼삼삼삼삼 기대됩니다 방제 바까라고? 뽑았다. 자, 바깠습니다. 방제 바깠습니다. 방제 바깠어요. 상승님들 구직까지 올려주시지요. 근데 구직까지 올릴 사람이 없는거 같아. 구조부야 구직까지 올릴 사람이 없다. 안되자 삼삼삼. 구직까지 올려주시지요. 백성님들 구직까지 올려주시지요. 백성님들 구직까지 올려주시지요. 빨간색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안받겠네. 긴나임맛이. 좀 바뀌어. 177이 나오고. 177이 나오고. 와, 긴나임맛이네. 와, 잘 안받긴다. 지금 강하고있죠? 빨간색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천임맛이 가야 되는데. 천임맛이 안받겠네. 천임맛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천임맛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아, 됐다. 이제 여기서 출탈병을 바꿔야 됩니다. 3번의 출발 부서를 만들고. 1장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1장은 여러분 모르시니까. 제가 출탈병 만들겠습니다. 1번의 출발 부서를 바꾸면은. 1세 장갑 부서고. 바로 출탈병 만들 수 있어요. 2칸은 이게 강함까지 있습니다. 이것까지. 그래서 속도가 다 달라요. 2칸은. 자, 출탈병. 이거 만들고 파츠키면 작살 가겠다. 아까비. 3번의 출발 부서를 다 떠야 되는데. 1번의 출발 부서를 다 떠야 되는데. 1번의 출발 부서를 다 떠야 되는데. 2번의 자꾸 뜨네. 1번의 출발 부서를 다 떠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1장 더 비싸서. 빌드가 있어요. 안 되는 빌드. 아까비. 에이. 어? 아. 가벼이. 가벼이. 아까비아가. 세븐이야. 평방에는 그런 사람 없다. 어. 아. 예전같았으면은. 아우. 시청자분들이 분위기타수 둘까지 올리고 막 하는데. 아 부네. 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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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출발부터 존나 안되네 와 3번에 출발부터 안된다 1번에 뜬걸로 잠금도 안되겠다 아 이거 저 이상 부를려고 하네 자 그리고 돌리고 어 오케이 이거 또 떴다 이것도 잠그고 이제 탈출력만 뜨면 돼 탈출력만 따면 돼 탈출력은 존나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자물쇠도 많으니까 다불자물쇠도 죽겠네 3번만 뜨면 돼 3번만 아 까비 3번만 뜨자 아 까비 아 안되네요 1번 잠그고 2번 잠그고 와 변신분도 안된다 변신분도 존나 안되네 1위에ways 까비 잠그고 2위에 아니 그래 2위에 1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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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에 3위에 아 만들었다. 자 일단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구요. 짐 일단 잃었습니다. 요기다 이제 원까지 하면 끝납니다. 아치 끼고. 자 레벨업. 레벨업은 빠르게 고로시 잡았으니까. 1강. 바로 2강. 2강. 1강. 4강. 맞죠? 4강. 바로 이렇게 10쿵. 4강 바로 갑니다. 아 4강부터 깍깍깍하면 안되는데. 4강부터 깍깍깍하면 안되는데 이거. 진짜지. 4강부터가 중파는 그거에요. 뭐야. 오와. 뭐야 4강. 이킬. 여기야 성공. 여기에서 좀. 쌍차를 물어야 돼. 쌍차를. 이런거있잖아 이런거. 안좋은거. 우왕이 이제 빡살꺼야 하나 둘 여기서 문제에요 3 까 까 까 4 까 까 까 5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7 까 까 까 8 자 존나 예쁘고 있구요 9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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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10코인을 쏘고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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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세번에 둔다 잘봐라 한번 세번에 둔다 두번 세번에 둔다 두번 세번에 둔다 잘봐라 두번에 세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